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비토 올해 최고 히트곡 비토 체육관에 사니까 뭔가 엄청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교복이랑 오오 뒤로? 예 뒤로 기분 좋으시네 미국에서 오셨나봐요 예 아메리카 땡큐 뭘 땐 하하하하 뭐 땐? 어떠한게 고마우신가요? 어 에비 에비 야 에비띵 어 발음이 괜찮은데요? 야 어 오해 오케이 오케이 렛츠 댄스 헬 지헬 어 여기 있어요?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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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